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론조사도 발표가 됐죠. 부산 청년결연아 박보혜 대표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여서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해법을 두고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쪽 해법이라 지적되는 가장 핵심은 무엇으로 봐야 될런지요? 강제동원이라는 전쟁 범죄를 일으킨 당사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것이 핵심인데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더해서 이 해법을 통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30여 년의 투쟁 역사가 도루묵이 되게 됐는데요. 또한 일본 입맛에 딱 들어맞는 신입 외국적 해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해법은 반쪽 해법보단 마이너스 해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반쪽이 아니라 후퇴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화면에 잘못된 결정, 잘한 결정이다가 39.8%, 53.1%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여론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의 발전적으로 계승을 하겠다. 미래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발표 시에도 한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통찰 없이 미래로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이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것이 우리 민족 탓으로 됐다라는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결비의 잘못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이 입장에서는 강제동원 문제 또한 식민 지배 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민족의 탓으로도 돌릴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역사적 통찰 없이 만든 입장의 결과로 국익을 저해하는 강제동원 해법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면서 미래세대에게 지원금을 주겠다 했는데요. 일본의 사제배상을 원하던 피해자들에게 그런 건 꿈에도 꾸지 말라는 듯이 발표한 게 이번 해법안인데 그 결과로 미래세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아픔과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보단 돈을 우선시하라고 교육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돈을 미래세대가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는 좀 기만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실 때 일본의 사제와 사과가 빠진 부분. 역사적 통찰 없이 국익과 미래를 논하기에는 이 대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빠져있다는 것이고. 13년 전에 전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이 부산이에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이해법에 대해서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듣자마자 부산 시민으로서 조금 얼굴이 달아올랐었는데요. 일단 철저히 친히 매국적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에게 충성도를 확인하는 그런 입장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박형준 시장의 이 발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세워섰던 부산 시민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의 입장을 그리고 부산 시장이라고 하면 부산 시민들의 입장을 듣고 대변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부산 시장 박형준 시장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그렇군요. 이 배상안 발표 3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나왔거든요. 정부의 얘기대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미래를 향해 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차원에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의 간의 경제 문제도 풀어보자고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일본은 해법안 발표 사흘 만에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표도 했었고 일본 강방장관은 이제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것을 한국을 주시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했는데요. 이를 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양보를 더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우려보다는 현실이라 생각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더해서 과거 사회에 반성 없는 이제 일본에게 우리 군사 정보를 공유해주는 지소미아도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일본 수뇌부에서의 왔던 발언들을 좀 종합해보면 오히려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한국에 요구를 할 만한 그런 뉘앙스들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각계 시국선언이 있고요. 또 지난 주말부터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 투쟁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이 배상안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네, 저는 일단 뒤집혀야 된다라는 것과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뒤집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해법안 이후의 과정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안이 발표됐었던 이유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이후보다 좀 더 위험한데요. 2015년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빠르게 한의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이 회담의 결과가 일상적으로 독도에 우기기가 들어올 수 있는 한미일 군사동매 강화안이 추가될 수... 이미 지난 2월에 이제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독도에 이제 일본 군대가 들어온 일이 있었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과거 일본 군대는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둔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본이 과거사 반성 없이 이제 군대를 다시 우리 땅에 들여온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이 저기 배상 방안을 두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피해자 할머니들과 최소한의 이 내용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교류가 없었습니까? 제가 들었었던 거는 이제 이 소통의 이 과정의 시작이 민간협의회를 여는 것부터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 이제 사실은 피해자분들은 입장을 밝혔었던 게 그게 열렸다는 거를 이제 열린 이후에 통보받았다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직접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도 시민 집회를 열어왔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활동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전국적으로 강제동원 구력해법 무효범국민 서명을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터나 마을 그리고 이제 부산 곳곳에서 이제 서명을 받으면서 분노한 시민들의 이제 마음을 좀 모으는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운동이 시작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3만 4천 분이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부산 시민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양금덕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자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좀 실현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해서 이제 부산 시민분들은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세웠었던 이제 이제 위대한 싸움을 했었던 시민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3만 4천 명이 왔다는 것은 하루 이제 최소한 이제 수천 명씩 왔다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 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청년 결의하나 박보혜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